저기, 저기, 저기. 어디 갈까? 어디, 어디? 돈까스? 아, 돈까스. 야, 비싸고 먹어.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한 장소가 있어요. 저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준비했습니다. 돈까스집에서 무슨... 돈까스 오도? 아, 비시방. 아니, 먹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 게임을 맨날 5, 6시간씩 하면서 또 같이 어디 가자는데 또 비시방 왜 오냐고. 근데 그거 달라요. 맛집이에요. PC방이 원래 맛집이에요. 먹으러 잘 돼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나 게이머에서 생각나는데 혜진이 도색이 엄청 유명한 게임 선수잖아. 얼마 전에 암흔 형님 봤어. 아, 정말? 아, 맞아, 맞아. 아, 두 친구야. 아는 사람들은 이 오너 선수한테 처남이라고 부릅니다. 왜? 왜냐면 처남. 아, 왜냐면 누나가 화남 미인을 이제 질리는 걸 알아서. 다 처남이라고? 오너 선수 약간 실수를 해도. 우리 처남은 한 번 넘어가지. 그래서 처남. 처남 선수야, 처남 선수. 많이 알려져 있구나. 저 페이커 한 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보스로. 페이커 오시면 좋지. 맞아,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로이드컵에서. 그래서 요즘 장난 아닌 완전. 혜진아. 너도 유명해져야지. 동생 이름, 너 이름 딱 나가야지. 맞아, 딱딱. 딱딱. 누가 보면 놀이동산이라고 하는데. 놀이동산이죠. 다 있는데. 먹거리가 너무 많아. 피시방 가지 진짜 오래됐는데. 뭐야? 진짜 미쳤다. 미쳤다. 야, 정육점 아니야, 여기? 방금살 봐? 뭐야? 정육점 있어? 아니, 피시방에 명이나물이 있어. 아니, 저 정도로 발전을 했어? 아니, 이거 진짜 피시방이야? 깜짝 놀랐어. 뭐야? 찹쌀, 랭날, 통닭구이. 아니, 우리 진성 형님. 피시방은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동떨해집니다. 광자오락실 말고. 어디서 노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시대는 사실 주막시대예요, 주막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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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화, 이 형이. 거의 조선호기 사람이에요. 조선호기 사람이에요. 나이 450살이에요? 주모가 나와서 메뉴 받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 국밥 먹고. 호롱밥에 마코디 따라보고. 고려 거랍전쟁 아니야? 호롱밥에요? 그러면 이성 친구 만나려면 어디서 만났어요, 옛날에는? 형, 형님 때는?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그 뭐 뒷동산이나 아니면 집병에. 뒷동산이라뇨. 아니, 뒷동산이라뇨. 하프리니까. 수거 탄 게 좋거든요. 참. 그러면 거기서. 거기서 좀 한 단계 이제 더 이렇게. 더 오프되면.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되면. 이제 보리밭이나 유채밭. 아니, 아니, 형님. 무슨 얘기를 지금. 그럼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이 되면. 보리밭은 유채밭. 물레방아? 밥. 아, 물레방아. 근데 여기까지만. 왜냐, 그 시장 뺏기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조선의 사랑꾼이네. 네,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게임하면서 삼겹살 먹는다고? 게임하면서 삼겹살 먹는다고? 오래 걸리니까. 요즘은 좀 후시방이 달라요, 언니. 아,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힐링을 했어요. 대박이다. 어? 그럼 삼겹살 먹을래? 네. 좋아요. 우리 몇 명이냐? 여섯 명? 저희 일곱 명. 한 시간씩 하고. 이거 고기 7인분. 7인분이요? 네. 저희 그 시간은 여기 키오스크에서. 아, 키오스크. 아, 키오스크. 삼겹살 키오스크 몰라요. 여기는 컴퓨터에서 메뉴판 보고. 그거 못 했으면 자리로 가져가세요. 아, 컴퓨터로 줍네요? 네. 와, 나보다 8, 9살이 어리신데고. 내 양이 어쩐지. 내 양이 어쩐지. 이 양이 다. 이 양이 다. 야, 아무도 안 말해도 우리가 다. 왜 듣고 계셨어? 어떻게 해야 돼? 민주야. 네. 이거 좀 하고 있을까? 네. 네 장만 더. 네 장이요? 우리 자리 한번 잡아보자. 네. 어머.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도 좋아 보인다, 야. 나만의 공장 어디 봐? 레츠고. 레츠고. 어디로 봐? 밑에 언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끝에. 똑같아 있다. 전원도 밑에 달리고. 어디. 그리고 저희 충전기도 다 있어요, 요즘에. 그게 없네? 짱수만. 그거 뭐야? 봉채? 너무, 너무, 너무 신났어. 봉채는 여기 안에 있어요. 오다포도 못하면 게임 못할지. 이거 뭐 치면 돼? 네, 맞아요. 근데 나도 봐도 모르겠다, 이거. 오! 우와! 우와! 제가 키자마자 저렇게 딱 떠요. 저걸로 먹고. 165개. 점점 느는구나, 이게. 저게 뭐야, 도대체? 삼겹살. 명의 남불. 매일젓도 있어요, 매일젓. 이거 뭐 라멘이랑 같이 준 거야? 비빔면이랑?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피시방들도 먹거리 전쟁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래, 요즘 피시방이 웬만한 음식점보다 더 좋아. 우와! 우리 때는 딱 라면 정도였는데. 맞아,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이요? 컵라면 99년도 처음 저럭소를 했거든요. 컵라면. 아, 닭꼭질도 시키고 싶어. 야, 너네 피시방 오니까 텐션이 쫙쩍 올라가네. 언니, 나 여기 진짜 미쳤어요. 언니 하나만 시켜야 돼요? 아니, 먹고 싶은 거 시키고. 네. 나갈 때 내가 계산할게. 네. 계산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아, 나가서 카운터에서 하는 줄 알았네. 다 고른 다음에 신용카드를 누르고 주문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카드 넣는 데가 없는데? 여기 카드 넣는 데가 없는데? 그 받으러 오. 아, 받으러? 아, 받으러 오신 거? 주면서. 아유, 정말. 한 번 먹기 힘들다. 나도 이제 피시방 한 번 사용 못하겠다. 숙이 너도 집에 마지막 한 번 가봐. 언니 같이 가요, 피시방. 피시방 한 번 같이 가자. 갈 줄 아는 게임이 없잖아. 그냥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내가 담아줄게. 저는 얼박사 사이즈 없는 거. 얼박사는 뭐야? 얼박사는 봐야지. 네? 얼박사를 왜 몰라? 뭐야? 얼굴 박명수.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지금. 얼박사. 최고의 삼행전. 얼굴 박명수. 진성 씨는 얼박사 뭔 거 같아보세요? 얼음. 뭐, 얼음과 수박하고 사이다가 섞여. 수박이 왜 납니까? 섞으면. 섞어서. 아, 얼음과 수박. 네, 사이다. 사이다. 얼박사. 얼음, 알박이 들어간 사이다? 아닌데. 그러면은 스페셜 음료에 있어요. 어, 여기 사이즈업 돼 있는데? 어디야? 얼박사가 뭐야? 얼박사가 박스랑 얼음이랑 해가지고. 사이다. 사이다랑 얼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야, 내가 어려서부터 눈치밥을 하도 먹어가지고 대충 맞네 그래도. 그러니까. 수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겨루 수박은 좀 돼요. 그래도 한 60%는 일단 맞지 않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삼겹인데 매운 비빔면. 비빔면, 고추, 파무침. 저는 일단 반반 삼겹 목살 먹을 거고요. 만두. 기다려봐. 볶음김치가 있더라고요. 볶음김치가 너무 맛있겠다. 밥하러 진짜. 치킨파콘 얼박살 삼겹. 비빔면에 고추, 파무침이에요. 우리 어머니 힘들어하시는데. 근데 이거 진짜 고스토로 휴게소보다 메뉴가 많은 거 같아요. 진짜. 와, 15만 원이 나왔어. 15만 원 난 거야? 회식비인데, 이 정도면. 한 사람씩 나오겠어. 들어가자. 가보자. 아, 전문적인 자세예요. 저거 뭐야? 아, 역시 그 게임을 하네요. 이게 뭐야? 동생이 또 대단한 게임. 나이스. 나이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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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는 전문가네. 박기량 씨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남 거 보고 있어. 엄마처럼 왜 저러고 있어? 아, 나 스트레스 받아, 벌써. 나이스. 아, 그 게임 스트레스 받죠? 야, 스트레스 풀렸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해? 원래 게임은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언니. 어, 스트레스가 없어요. 게임을 이렇게 유심히 안다고? 야, 게임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치자. 와, 진짜! 나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저 얘기했던데. 진짜 엄마 멘트다. 나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저 얘기했던데. 와. 게임할 시간에 공부했으면 이런. 진짜 우리 엄마 혹시 육공이세요? 내가 육공인데? 아니. 죄송한데 육공 치고 너무 흰머리가 많아. 그냥 게임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치자. 탈론이 해줘야 돼. 나이스. 슥. 슥. 저기는 늦지도 없는데요, 언니? 어, 기다려. 안 들려, 내가. 아니, 왜. 나이스. 언니는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나 근데 게임할 줄 아는 게. 아니, 뭐 기량 씨가 뭐 지뢰 찾기 하겠죠. 사천서 알아? 사천서 알아? 진짜 옛날이다. 오! 사천서? 저거 진짜 내가 어렸을 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그래, 똑같은 거 맞지? 맞아. 너 할아버지 하는 거 아니야? 중국 할아버지 들어간다. 아, 근데 제가 게임 중독이었잖아요. 옛날에. 저 때도 사천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 때도 올드하다고 했지. 뭐 했어요 언니? 저는 스타 형. 오. 난 피파. 그럼 진성 형님은 혹시 어떤 게임 하셨었어요? 우리 시대의 뭐 게임이라 하면. 그냥 게임만 말씀하고 우리 시대만 하기도 아니고 형. 나이도 안 맞으면서 왜 맨날 그래 왜. 고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다녔어요? 서당, 서당? 나는 서당, 서당. 사실 서당 옆집에 살긴 살았는데. 그 담밖에서 공정한 명절이라는 소리 듣긴 들었어. 피지 말하는 거야. 나이가 여든이에요. 육공이라니까 육공. 육공인데 왜 자꾸. 공정한 명절을 해. 아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그 선생님께서. 너는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제는 하산해서. 고림사냐고요. 아니 게임에 뭐 했냐고요. 가끔 뭐 이제. 600. 600. 600. 600이. 그리고 wat. 재기차기. 탱이치기. 설베차기. 구슬치기 딱. 물찬을 맞춤 하려고 지금. 사격에서 본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아이디가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다. 어웅 왜 이렇게 바뀌었어? 로그인하는 데가 없어졌어. 아니? 뭐 하려고. 4천석? 어머, 다 빛나라. 킬샵 뭐야? 이거 뭐야? 언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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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진짜 놀래는 거야. 구도가 너무 별론데? 지금 이거 듣고 있어. 네, 지금 이거 소리 듣고 있는긴 한데. 그냥 한숨 자. 길이가 나가서 옳아 쳐야겠다. 뺏어보자. 네? 이거 빼고 돼? 네. 아니, 저걸 뺏어가면 못 벌어야지. 박기랑 씨가 치어리닝 하는 중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손에 있는 이거 뺏어간 거랑 똑같은 거랑. 그럼 잡고 있는 거지. 큰 거 뭐야? 어, 안녕하세요. 유윤섭. 안내원이에요? 안내원.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카드 카드에서 해야 뭐야. 아, 오마이갓. 언니. 언니, 그거 해도 돼, 주셔야 돼요. 언니. 네? 혜진아. 네, 언니, 잠깐만요. 너는. 와, 나 손발이. 잠깐만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나. 다 죽은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박기랑 씨 때문에 망했네, 혜진아. 이거 진짜 이번에 나왔다, 지금. 제가 게임할 때 건드는 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끝이 막히네. 진짜 진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주문하신 음식 드릴게요. 달콤해요? 나이스. 부심하다, 부심해. 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와, 이거 너무 괜찮다. 대박이다. 야, 저거 먹으러 PC방 가야겠다. 진짜 그래. 누나, 요즘 PC방에서 음식 데이터도 하고. 아니, 저렇게 하나씩 안 팔잖아요. 진상 형님, 저 눈물 맺히셨어요. 음식 보면서, 보릿고개 생각하시고. 아, 진짜? 격세징함을 느끼는 줄. 에이, 격세징함을 느끼는 줄. 에이, 격세징함을 느끼는 줄. 에이, 격세징함을 느끼는 줄. 에이, 격세징함을 느끼는 줄. 네이저 어느 분이세요? 저요, 저희 둘이요. 네. 어머,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저거 무조건 먹어야겠다. 비빔면. 맛있겠다. 죽은 김치 안 했지. 비빔면은 삼겹은 무조건 먹어야겠다. 비빔면은 삼겹은 무조건 먹어야겠다. 많이도 시켰다. 하는 중. 계속해, 계속해. 매일 잡는 중. 잘하지는 않아. 얘들아, 밥 왔어, 밥. 얘들아, 밥 왔어, 밥. 주지 마. 지금, 주지 마. 게임에 빠지면 밥도 누나? 잘 먹었는데 이거 죽여야 되는데.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나는 못 먹으면서 하는 중. 당장 내가 갔을 때랑도 완전. 너무 발전했네. 저거 맛있겠다. 미쳤고, 얘 미쳤고. 나이스. 먹은이가 좀 조용하네. 여기. 게임은. 정말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 신날때. 왜 나한테 오세요? 이야, 이 꺼졌는데. 여기 앉아버렸어. 맛있게 드신다. 너무 맛있다.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진짜. 와, 이건 많이 드시는데? 맛있겠다, 쏙떡, 쏙떡. 해지가 잘 먹네. 얘도 먹으러 갔다. 와, 다람쥐 같아, 다람쥐. 워낙 많이 꿀떡이야. 그 정도 드셔도 뭐. 나 가는 중. 저거 맛있어, 저거. 맛있어, 저거. 야, 이 꺼졌는데. 다들 운동량이 많아서 살이 안 찌는구나.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디 가시라고. 또 시키러 가나, 설마? 결제하러 가나? 저기요. 네. 혹시 매주 있어요? 매주 있어요? 아, 호피집이야? PC방에서 술을 못 받아봤는데. 아, 진짜요? 네. 낮이라서 그런가? 아니, 밤도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꼬리라고. 아, 네. 아, 꼬리였군요. 감사합니다. 색깔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색깔만 너무 안 되네. 왜요? 맛도 안 되네. 야, 밥을 이제 먹자. 밥을 이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한 판 끝났구나. 한 판 끝났으면 먹어야지, 이제. 너무 맛있다. 완벽적으로 먹는다. 음. 다 풀었겠다, 진짜.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감사합니다.